3, 4, 5, 6, 7, 8, 3, 2, 3, 4, 5, 6, 7, 8. 고사까지. 이런 것도 낯설었겠다, 그렇죠? 저는 모를 거 아니야. 그렇죠, 모르겠죠. 정말 신기하겠다, 왜 이렇게 하는 노래예요? 우리 박정정 선배님. 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. 아, 토미? 네, 토미 갑자기. 네, 토미. 4번, 포움드, 프리트, 해외 기스테드. 와. 특별한 게 없네. 연출, 음향 디자이너, 조명 디자이너. 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를 텐데. 타이밍 잘 맞춰야 되거든요. 같이 일어나고 같이 이렇게 엎드리고 이거. 이게 언제 일어날지 같이 일어나야 되겠어. 저거 우리도 그래요. 너무 빨리 일어나도 안 돼. 너무 늦게 일어나도 안 되고 이게. 적당해야 되는데. 남자람을 따라야 돼. 한 번 더 해, 한 번 더 해, 한 번 더 해. 한 열 번씩 하시겠는데? 한 번 더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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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연습했던 대로 해 주시고요. 네! 지금 대게는 아프거든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당일에는 부담 안 주시네. 진짜 당일이에요. 드디어 올라가나요? 이제 톰이 만든 빌리의 첫 공연이 공개가 됩니다. 진짜 떨려요, 저 때. 걱정되죠. 너무 심각하고요. 저는 너무 심각하고요. 그래서 정말 심각한 부분은 뭐야. 왜냐면 제가 정말 심각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이게 무슨 일일이 될지 모르겠어요. 알게도 끝까지 딱 было 내려올 때 그랬을 때부터 끝까지 끝까지 진행해서 정말 멋있는 공연 가길 때까지.